왜그래? 궁금해 줄게는 왜그래? 말을 바빠줘 둘 셋 Let me introduce myself Here comes Trouble 따라해 Oh 너 잘 나왔어 지금 몰래 웃겨 너무 콧대 센 거 아니 나보고 평범하던 나의 그 남자 완전 맘에 들어 넌 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넌 너무 예뻐지고 섹시해졌어 그 남자 때문이지 물어볼 뻔한 단위가 넌 가끔 왜 전 기분이 뭔지 사실 난 처음 봤어 상처입은 야수 같은 깊은 눈 얘기만 해도 어지럽다니까 너 잘 나왔어 진말 잘 나왔어 진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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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잘 났어져네 Hey you stop,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 I got a boy 멋진,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handsome boy 내 맘 다 가져간 I got a boy 멋진,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없어보인 완전 아닌가 언제나 네 곁에 온 내 편이 되줄까요 기계에 우려주는 너, 너, 넌 이대로 지금 행복해 잘 될까 I got a boy 멋진,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이 순간 내 맘 다 가져간 I got a boy 멋진, I got a boy 착한 바람이 비고 있습니다! I got a boy, I got a boy 멋진,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,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, I got a boy 내 맘 다 가져간 I got a boy 멋진,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, I got a boy, I got a boy 멋진 I got a boy 멋진, I got a boy 멋진 감사합니다, 와하우 여러분들 바람 볼 때 앞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예, 5대5 가르마 될 수 있거든요 예, 5대5 가르마 될 수 있거든요 몇 분 봤어요? 조심하시고 좋습니다, 그다음 곡은? 핫해, 핫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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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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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노릇이 까닭까봐 쁘니 가스 가스 개 시작이 다가가 경우를 놓지 않게 봐봐 파티 팍 하а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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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에 던지 보지마 즐겨봐봐 my baby don't die 하태 아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노래까지 들으면 광고가 생각나 하태 하태 아 그 뭔지 알아요 앞으로 살짝만 붙어주시면 앞으로 더 붙어주셔서 보셔도 되세요 뒤에 이제 상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까이서 보면 더 재밌을텐데 더 재밌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인형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인형 선물로 꼭 드립니다 맞습니다 꼭 드리니까 박수 박수 많이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영혼 없이 하니? 야우 누구입니까 야우 좋습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계속 좋대 좀 해주면 안 돼요? 좀 해달라고? 뭘 해줄까? 어떻게 제가 뭘 해주면 될까? 그거 별 뭐 뭐 해줄까? 머릿속에 지는 게 왜 나랑 같이 하는 것밖에 없지? 잘 안 해줄까? 불타오르는 아까 하려고 아까 했잖아 불타오른데 뭐 해줄까? 헤이마머랑 얼...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지 말 얼지 말 잘 생각해라 그거 한 1분 10초 될걸? 1분 20초 헤이마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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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같이 해야지 헤이마머랑 1절 같이 하고 2절 같이 하고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라고? 네 끝까지 하라고 그럼 되지 않아요 하하하하 1절 같이 하고 2절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하하하하 헤이마머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마머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거든 네 목숨이 온전할 거라 생각하던데 헤이마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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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서님 아 좋아요 비트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박수 헤이 헤이 너 혼자의 1절을 짜다 굴보아 예 질기 찌르고 흔들고 하나 둘 셋 촥촥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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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마이크를 들고야 돼? 마이크를 들고야 돼? 마이크 들고 왔어요! 마이크 들고 왔어요! 좋았어요! 나는 마이크 안될 것 같은데 나는 마이크의 눈은 어디서 하십니까? 아 좋습니다 이 사람 모두 같이 뒤집어 뒤집어, 뒤집어, 뒤집어 뒤집어, 뒤집어, 뒤집어 뒤집어, 뒤집어 뒤집어, 뒤집어 다 쓰러질 때까지 하나, 둘, 하나, 같이 아 좋았어요! 아 좋습니다! 아 좋습니다 여러분! 아 기가 많으세요 아 좋았어요 아 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아 잘생겼다! 이쁘다! 잘생겼어요? 아 잘생겼어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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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가 심심해서 왔어요 빨리 춤추세요 구경하게 아 우리 10명 넘게 왔어요 응원하러 둘나 싸자 뭔가 되게 없으면 나 뒤에서 응원할래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그 지역한테끼리 패싸움부터 들어갈때 오 둘이 딱 봤는데 으흐흑 가자.. 아 가자! 아 여기 다리아나방에서 반응 좋으면 저희가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기신이랑 수강이 비보드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? 여긴 너희들의 방이잖아. 자 한번 해보죠. 자 빨리 추세요. 엄청 죽을라 그러네. 하드캐리 2배속은 뭐죠? 아 못봤어요. 보고싶어요. 자 은혜야 소리 들여라. 아 군대 못받게 해서 보고싶으시다는데 하드캐리 2배속을 하셔야죠. 얘들아 이거 치워드려. 그럼 오늘 한번 죽어보시잖아요. 어디 한번? 하드캐리 3배속 없어요? 혹시 같이 하시려고. 저는 하드라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. 아 그래요? 그러십니까? 그러십니까? 저희는 오늘 응원단입니다. 오늘 오창민 응원단 들어왔어요. 대표님께서 인기가 또 한인기 하시거든요. 기가 막힌 인기를 끌고 막고 계시니까. 잘생겼던 오창민 출동 한번 하시다. 신발도 바뀌었네요. 핏이 굉장히 좋아요. 좋습니다. 가짜에요? 어우 이거 나옵니다. 영화같겠네. 영화같네요. 아 잠시만. 안 할거에요? 그러면 불타우론의 3배속. 어때요? 그럼 나투데이 완급. 몰라요. 방송만 키면 미친놈이 되거든요. 어떻게 원하지 않습니까 하드캐리? 이 분이 2배속 보실까요? 괜찮죠 괜찮죠. 이 분이 기가 막혀요. 하드캐리를. 춤을 굉장히 잘 추셔야 돼요.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3배속도 보여줄 수 있어요. 아 돕니다 돕니다. 당신은 할 수 있어요. 오팥들이 되게 피곤해졌다. 아 뭐 한 번부터 태어나세요. 파이팅. 재호 2배속. 야오. 자 이제야. 5점이. 아 잠깐만. 오하오.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. 이게 엄청 빳습니다. 아저씨야 카드 캐리엘 아저씨야 아저씨야 또 그 애지 아니여? 오우 카드 캐리엘